자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가수 이명웅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 힘이 솟는 소식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브랜드 평판이에요 스타 브랜드 평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이명웅은 최근에 연말 오디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시즌2하고요 MBN의 불타는 트롯맨의 출연 요청 때문에 이명웅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TV조선과 MBN 그리고 서예진 본부장이 이명웅 출연을 위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명웅 출연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명웅은 팬덤인 영웅시대 요청에 따라서요 어디 오디션에도 가지 마라 원조 방송인 TV조선도 가지 말고 원조 PD인 서예진 본부장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만큼 이명웅이 슈퍼스타로 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웅시대 여러분께서는 어느 오디션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출연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있는데 아마 이명웅 씨는 어느 오디션에도 TV조선의 요청이나 그리고 서예진 본부장의 요청에도 가지 않을까 응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반가운 소식은요 지금 화면에 배우 박은빈 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상한 변호사의 박은빈 씨가 나와 있는데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매달 한 차례씩 가수, 트로트 가수 그리고 스타 브랜드 평판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기순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 브랜드 평판을 발표했는데요 8월입니다 이렇게 이명웅이 브랜드 평판 박은빈 그리고 이명웅이 브랜드 평판 스타입니다 탑3에 등극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 3위입니다 브랜드 평판은 최근에 정규 2집에 핑크 베논이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해서 지금 엄청나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은빈은 이상한 변호사의 주연배로 나와서요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어서 2위, 브랜드 핑크가 1위, 이명웅이 3위를 차지했는데 3위가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렇습니다 브랜드 핑크가 1위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의 박은빈 배우가 2위 그리고 가수 이명웅 씨가 3위를 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4위예요 손흥민이 5위 아이유가 6위고요 싸이가 7위입니다 트와이스가 8위고요 강다니엘이 9위, 소녀시대가 이렇게 10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단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은 지난달도 3위를 했고요 지지난달인 6월에도 3위를 할 정도로 3위권 밖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엄청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브랜드 평판은요 한 달 안에 어떤 이슈가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그 스타가 1위를 차지하거든요 예를 들어 손흥민 그리고 박은빈 또 손석구 이런 그때 당시에 한 달 안에 특별한 이슈가 있는 스타가 1위를 차지하는데 이명웅은 3위 밖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6월에도 3위, 7월에도 3위, 8월에도 이렇게 3위를 차지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요 6월에 5위 했었어요 그리고 7월에는 8위 그리고 8월에는 4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명웅은 3위 밖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발생해도 이명웅은 3위권 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대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인기를 끌고 있는 슈퍼스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사이 같은 경우도 6월 같은 경우는 7위 했었어요 그리고 7월 같은 경우는 9위였고요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7위예요 그리고 유재석 같은 경우도 국민 MC라고 하는 유재석도 6월에는 10위 7월에는 11위 이번 달 같은 경우는 13위예요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있는데 이명웅만 3위권 안에 1위 2위 3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명웅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8월 스타브랜드 평판에서 3위로 남자 스타 중에서는 최고를 유지했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스타브랜드 평판 2022년 8월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브렉핑크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는데 브렉핑크는 핑크배논 신곡을 통해서 글로벌 프레톰에서 강력한 소비자 반응을 얻어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배우 박은빈 브랜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매력을 보여줬고요 이명웅 브랜드는 강력한 팬덤 영웅 시대를 기반으로 팬 커뮤니티를 성장시키고 있어서 이렇게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탄트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매달 한 차례씩 발표하지 않습니까 가수, 가수 전체 가수에서도 이명웅이 8월에 3위를 했고요 트로트 가수에서는 20개월 연속 지금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타 전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능인 가수 트로트 가수, 드라마 배우, 영화 배우 보이그룹, 걸그룹, 스포츠인 모든 스타를 대상으로 이렇게 인기 순위 빅데이터 분석 결과 3위를 또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명웅 이명웅의 이 같은 인기는요 아마 한동안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니 유지하는 게 아니고 더 확대되지 않을까 세계 투어, 글로벌 투어 같은 경우를 할 경우는 이제 팬덤이 더 확장, 세계로 확산이 돼서 더 큰 인기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게 방송계, 가요계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가 이명웅이 8월에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 또다시 3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